Q. T.S.I.E.R.A. 네! 안녕하세요!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두 번째로 공연을 오게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많이 미국에 계시는 한국인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될 수는 영광입니다 한 번쯤입니다 여러분! 우스아파이바이 타이빌드! 마지막으로 마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은중이 첫 번째 날을 모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저희가 첫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문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aco을에 이번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외주했습니다 오늘의 주문을 마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nhiaries 또한 아이를 만나서 감사하는 걸 감사하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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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사랑하는 벨벳기만 터뜨려 나보고 난 한 번만 더 다가가와 넌 내 셔티링을 다가가고 후회하는 내 눈물에 아쉬워 It's my thing It's my thing It's my thing It's my thing 터뜨려 다시 뛰어나가 내 세상을 가만히 좋아 넌 soybeans 난 좀 더 길어 알겠어 너무qué 너는 버젼니 버젼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